조재호도 더 이상 흐름이 나빠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지 또 좋습니다. 지금 노란 공을 일단은 내 공 길에서 먼저 없애버릴 것이냐, 없앴죠? 자, 짧게 끝났습니다. 8이닝 15대 6. 모게티 같은 옆돌리기가 한 번 미스트는 나왔지만 저는 1, 2세트 치르는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경기를 중계를 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되면 조재호 선수가 지난 1차 블루어니조트 챔피언십 때 8강에 올라섰다가 그때 이제 사파타에게 2대3으로 패하면서 탈락을 했는데 다시 한 번. 이번 시즌, PBA 리그 투어에서 8강에 올라가고. 사파타 선수하고 아드난 육셀 선수와 승자와 준결승을 치르게 되죠? 만약에 사파타가 올라온다 그러면 이번 시즌에만 8강에서 바비드 사파타 조재호 선수의 경기를 또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